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 의성농원 생강 가격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한 오늘 정도는 해서 가격을 올려줘야 다음주에 주문도 할 것이며 택배 발송을 맞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밭에 가서 영상 촬영하기도 하고 지금 앞에 보이는 생강은 일부 착항이 안좋은 밭을 제가 로타리를 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놓은 것은 오늘 아침에 의성 로컬푸드에 납품을 해서 지금 오늘 조금전에 오후 2시쯤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잘 팔리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그렇다 하고 원래 의성농원은 생강 가격을 택배 포함해서 10키로 6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성농원 주문하시면 6만원을 입금하시면 10키로를 화요일이나 다음주 중으로 발송 순차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생강을 우리가 수확을 하다보면 지난해도 똑같은 말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것은 제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뺄 것이지만 수확하면서 또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웬만하면 생강 밭에서 조금 우선적으로 큰 것을 위주로 제가 수확을 하면서 택배 박스 주문에 따라가지고 맞추어 발송을 합니다. 그러나 캐다보면 좀 작은 것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은 제가 틀리머식 구분을 하겠지만 일상적인 한 중간치 정도 된다면 조금은 그런 것으로 택배 포장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강이 제 같은 경우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보통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사는 입장에서도 좀 적절한 가격에 사고 또 저는 저대로 적당한 가격에 팔았으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의성농원은 택배 포함 6만원으로 결정해 봅니다. 감사합니다.